인천도시공사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해와 20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개선과 부실시공예방,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